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은정 강사입니다. 1강부터 30강까지 맨날 박은정 강사입니다. 박은정 강사입니다.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름 외웠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마지막 강의네요. 오늘 마지막 강의는 쓰기 제2부분 혼동하기 쉬운 닮은꼴 한자입니다. 네, 바로 한번 볼까요? 딱 봤을 때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외국인들이 공부할 때 시옷이랑 지읒이랑 치읒을 떠올리시면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완전히 다르죠. 사, 자, 차. 그렇죠? 사, 자. 이런 거. 만약에 거꾸로 헷갈려서 자, 사라고 하면 우리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사, 자라고 해야 되잖아요. 중국어도 한자라서요. 이제 모양을 가지고 만든 글자라서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이 있고요. 특히나 부수 하나 차이로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물론 우리 교재에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얼핏 보기에 같은 한자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한자는 실수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된다. 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IBT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실수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 음을 적으면 한자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필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요. 내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어떤 형식으로 시험을 보든 저희의 목표는 시험 성적뿐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중국어 실력이니까 오늘 강의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바로 문제를 통해서 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먼저 볼게요. 콰이 콰이는 이거 빠를 쾌자죠? 그래서 형용사로서 빠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EDR 그럼 조금이에요. 치이 디알바 좀 먹어 우리 이런 얘기하죠. 그 다음 비쌀 네 명사로서 시합, 경기 이런 거 나타내고요. 마샹 그러면 곧 즉시 와 마샹취 나 곧 갈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카쉬 개시하다 그대로 가져오면 그래서 스타트 시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니 콰이 디알라이 뭐 이를 생략할 수도 있죠? 니 콰이 디알라이 사실은 뒤의 문장 전혀 해석하지 않아도 답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쌀 마샹취 요 카이시어 시합이 곧 있으면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콰이 사실 이 문제도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빨리 빠르다라는 형용사를 아냐 마냐의 문제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내가 쓸지 못하면 못 쓰는 거죠. 뭐 그쵸? 어떻게 쓰실 건가요? 지금 잠깐 한번 써주시고 정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죠. 니 콰이 디알라이 비쌀 마샹취 요 카이시어 야 너 빨리 와 시합 곧 시작이다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그 다음 것도 문제를 바로 풀면서 좀 비교해 드릴게요. 콰이 기억하고 계세요. 샹디엔 상점이고요. 마이 사다가 되고요. 마이 이렇게 되면 팔다가 돼요. 마이 마이 쌍 쌍을 이루는 물건을 세는 단위죠. 뭐 신발 한 켤레라든지 양말 한 켤레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콰이 젓가락이에요. 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 진티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것을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우리 방금 전에 푼 문제에서는 위에 대나무 죽자가 없었어요. 그냥 빠르다였었어요. 그런데 최초의 젓가락을 중국인들이 뭘로 만들 거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대나무를 갈아가지고 젓가락을 썼었나 봐요. 네. 지금도 뭐 그런 젓가락 많이 쓰잖아요. 나무 젓가락. 그래서 위에 대나무 죽이 있으면 젓가락이 되고 위에 대나무 죽이 없으면 빠르다가 되고요. 그래서 두 개 주의해서 외우셔야 하고요. 우리 무료 강의에서는 문제를 많이 다루진 않지만 우리 실제 교재에는 이러한 어휘들을 다 꼼꼼하게 비교해 놨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들 여러분 비교하시면서요. 정말 헷갈리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문제 더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적용 문제 단어 지정 공항이고요. 리 전치사로서 중요하죠. 리를 중심으로 A와 B가 오면서요. A는 B로부터 멀다 가깝다 뭐 얼만큼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위안 위에는 멀 원자 그래서 멀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지정 리니지아 뚜어윤안 공항은 너네 집에서 얼마나 머니 이거예요. 형용사 앞에서 뚜어자는요. 얼마나 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뚜어카 키가 얼마나 큰가요? 뚜었다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요? 우리 이렇게 물어볼 때 얼마나 먼가요? 라고 할 때 멀 원자가 기억이 나시면 돼요.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네 앞에서 그 부스를 한자 책 보니까 뭐 쉬엄쉬엄 갈 착이다 뭐 이런 말도 쓰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는 것 거리를 나타내는 이 멀 원자를 써주셔야 합니다. 이 단어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어지는 문제에서요. 무슨 차이를 나타내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바로 한번 보죠. 팅슈어라고 하면 듣자하니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슈파오 그러면 책가방 그 다음 위안 네 우리 위안화라는 말을 쓰죠. 중국의 돈 단위 그쵸? 우 바이 위안 500위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팅슈어 듣자하니 저거 슈파오 우 바이 위안 듣자하니 이 책가방 500위안이라고 하던데 라는 거예요. 이 위안자 어떻게 쓰면 되죠? 한번 적어주시죠. 네 이렇게 쓰면 되죠. 방금 전에 풀었던 거는 이 앞에 거리를 나타내는 부스가 있었는데 지금 위안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발음이 똑같은 것들도 있어요. 발음도 똑같은데 한자가 비슷한 건데 그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아예 발음은 다르고요. 뜻도 다르고요. 그런 한자들도 섞여져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들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IBT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성조 표시를 못하니까 Y, U, A, N이라고 찍게 되면 두 개가 같이 들 거라는 거죠. 멀 원자랑 그 다음에 위안하를 세는 위안이랑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는 이제 무료 강의에서는 시간상 네 문제밖에 안 다뤘지만 여러분 문제집에 그동안의 빈출 문제들 그리고 어휘들 다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암기해 주셔야 될 부분이니까 이 단어부터 먼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총 1강부터 30강까지 이제 오늘 강의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난 아직 이 강의를 제대로 못 들은 것 같다. 어떤 부분은 내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무료 강의이지만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동영상 강의는. 그 부분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급을 이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3급 잘 좋은 성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YBM 전략의 신 상급 저자 박은정 강사였고요. 다음 강의 때 또 기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